어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무단으로 월북한 미군 병사는 폭행 등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이등병으로 확인됐습니다. 미국은 이 병사의 신병 안전과 송환을 위해 북한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의 보도입니다.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현악하다 도련 월북한 미군 병사는 23살 트래비스 킹 이등병으로 파악됐습니다. 킹 이등병은 한국인을 폭행한 혐의로 두 달가량 구금된 뒤 지난 10일 석방됐고 경찰차를 걷어차 벌금형도 받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. 킹 이등병은 봉국 송환을 위해 공항으로 이송됐지만 호송 인력이 따라올 수 없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뒤 달아나 JSA 견학에 나섰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. 또 월북 장면을 목격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말을 따 검은 사복을 입은 남성이 갑자기 북한 쪽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갔다고 전했습니다. 미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사건을 보고받았다며 국방부가 북한군 당국과 접촉 적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북한은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에 반발하고 있지만 병사 송환 문제를 두고 북미가 마주 앉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미군이 북한 군 당국과 직접 접촉에 나선 가운데 이번 사건이 북미 간 또 다른 긴장 요인이 될지 대화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.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.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.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 기상캐스터 7